안녕하세요 저는 메이크업 아티스트 류현정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트렌드는 레드 립을 이용한 그런 메이크업인데 보통 그동안은 FW 시즌에 늘 나왔던 그런 트렌드잖아요 근데 SS 시즌에는 촉촉한 느낌이 있는 그런 레드를 해서 밝고 화사하고 선명한 그런 레드 립을 트렌드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제가 오늘 연출한 이 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워낙에 레드가 이렇게 깔끔하게 바른 레드 립이 포인트이기 때문에 그럴 때 주의하실 점은 피부 표현을 너무 과하게 하지 않는다는 것 쿠션 같은 걸 사용을 하셔서 촉촉하고 얇게 표현을 해주시고 지나친 아이 메이크업보다는 눈썹을 좀 더 선명하게 그려주는 정도로 해서 레드 립이 더 깔끔하고 선명하게 강조될 수 있도록 그렇게 룩을 완성해 보았습니다 룩을 완성해 보았습니다